Q. VFC에서 최근에 개발한, 그리고 최근에 발매한 Q. VFC에서 총에 대한 소감 한 번 말해봅시다. Q. AK-74 에이트비전의 N입니다. Q. N, 사이드 레이디가 조금 있습니다만 Q. 전체적인 포맷이라든가 Q. 실청이나 에어소프트가 상관없이 AK는 제 손에 들어온다. Q.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성이 안 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대요. Q. 디테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Q. 기해 부질코